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70년대 80년대 영화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게 007 시리즈라던가 블레이드 러너 아니면 소피 마르소의 라붐 등의 영화를 보다 보면 서양 여자들은 중년인데도 예쁘네 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요즘에는 도리어 한국의 중년 여성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피부가 얇은 짱짱을 한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더 동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지기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사진을 어마무지하게 잘 찍어서인지 피부도 좋게 나오고 얼굴 구도도 흠잡을 때가 없습니다만 저의 직업이 아무래도 성형외과 의사이다 보니까 이분 얼굴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눈에 겹주름이 있으면서 꺼져 있는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 등으로 보았을 때 30대 이상 즉 40대 중년 밀프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밀프라는 말은 새로 유행하는 단어인데 나이에 걸맞지 않는 동안 외모를 가진 40대 50대 중년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눈부터 살펴보게 되면 노화 현상인 꺼진 눈이 있으면서 눈 주름이 여러 갭이 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졸려 보이는 눈 그리고 꺼진 눈과 여러 갭 쌍꺼풀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무조건 꺼진 눈 지방이식을 하면 눈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역시 오른쪽 눈 즉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 편이지만 이 환자분에게서는 오른쪽 눈이기 때문에 통상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왼편 오른편을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즉 왼쪽 눈은 눈동자의 그 동공이 많이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눈은 약간 덜 떠진 듯한 안검 화숙기가 있는데요 그로 인하여 눈이 덜 떠지는 눈 쪽의 눈썹이 더 상부로 이동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눈을 뜨는 이 분홍색의 상한 검거근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왼쪽의 미에 가려져 시야가 좁게 느껴지게 되므로 뇌에서 전두근의 명령을 내려서 눈썹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겨 올려서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눈썹 위치가 짝짝일 때 그 원인을 눈썹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눈 뜨는 힘의 그 차이를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늘어진 살에 의한 겹주름의 정도 세 번째로는 눈꺼짐의 정도를 고려하여 교정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이와 같이 꺼진 눈, 함몰눈이 뭐 서양인 같다고 하여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지방을 그냥 뭉탱이로 이렇게 빼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50대, 60대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이렇게 꺼진 눈매가 많으신데요 이 꺼진 부분의 살이 필러나 지방식으로 솟아오르게 되면 꺼진 부분에서 밀려 올라온 눈꺼풀의 살들이 이렇게 눈을 누리면서 눈이 작아져 꺼진 눈은 교정이 되었으나 눈이 작아지는 득보다 실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렇게 눈썹이 높아 전태궁이 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썹 거상을 하여 눈두덩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준 뒤 꺼진 눈 지방식을 해야 눈도 커져 보이고 꺼진 부분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서 티 안나게 예뻐지는 밀프 성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40대 밀프라고 보이기에는 완벽한 동안이지만 팔자주름이 보인 원인이 이 부분에 그 치조골이 돌출되었기 때문이며 우선 콧구멍이 보이고 인중이 긴 것은 이 돌출된 상악치조골이 길기 때문입니다 즉 주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중년 미시 같은 느낌이 든 것이 바로 이 두 눈과 입의 삼각형이 길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 점선 원 부분이 통째로 위로 상승하고 하관 받침 지방식을 하면 되는데 이때 콧날개 올리기 무용인중 축소를 동시에 함으로써 주만부 길이를 축소하고 입돌추를 해결하여 팔자주름도 완화되게 보이게 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완벽한 동안 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맨 처음 제일 그 잘 나온 그 앞전 사진으로 돌아와서 보면 눈 비대칭과 눈꺼짐이 보이고 눈에서부터 입까지 중안부가 긴 것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하관이 약해서 팔자주름이 보이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쁜 중년 미시를 일컫는 새로운 용어인 밀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요즘 기능성 화장품들의 효과도 좋고 또한 보톡스로 주름 예방을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40대 50대라고 하더라도 3, 4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게 예쁜 동안 미모를 가지고 계시는 40대 50대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 부족한 부분을 티나지 않게 채워주는 밀프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